장자마저 올라갑니다. 김낙현! 오늘도 신기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자랜드의 외곽이 불탔었는데 오늘은 오리온의 외곽이고요. 김낙현 스크린 받고 가면서 던집니다. 적전! 김낙현 멀리서 딥스리 김낙현! 김낙현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네, 또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은 오늘 무속 하나의 김낙현 스크린 받고 가면서 던집니다. 적전! 박형철의 수비, 상승의 스크린 김낙현입니다. 석점 더 좋으셨고요. 김낙현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정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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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낙현! 김낙현! 맞아, 올라가는 척. 바흐 패스 이어집니다. 궁을 이어갑니다. 핸디 심스의 권빈 득점! 연골을 연결해줬습니다. 쇼핑 수는 한 분이 없지만 사십성을 거대요. 냐면, 이윤기의 queremos를 정혁현. 화이팅! 정혁현 부격, 이동 체크, 상승의 스크린 코트, 로튼. 프리티. 선윤 기왕! 그리우? 플리티. 다잉턴. 특정한 경험을 연결시켜야 하는데요.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 찬스, 다시 한 번 탑에서. 김낙현 선수가 어제 오리온전에서 팀이 패배했고 많이 하고요. 김낙현 밀고 들어갑니다. 김낙현 계속 갈 때, 제가 그만큼 수비에서 악착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낙현 레이업특찬. 김낙현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갔었어요. 네, 보입니다. 김낙현 선수를 뺏겨서 판배 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덥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낙현 선수 왔어요! 끝까지! 거제의 부진을 잊어라, 김낙현입니다. 거제의 부진을 잊어라, 김낙현 선수 왔어요! 끝까지! 끝까지! 드디어 일어나서, 한계수 왔어요!